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과가 진짜 맛있어 한국 달고 상쾌하잖아 응 응 이렇게 또 한국이라 떨어지면 응 음 이쪽은 다 응 말하니까 응 살이 없어서 이게 또 우리 다 추억이다 그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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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자취하는 사람들 같다 으 으 으 으 으 으 기분이다 서비스 야 사장님 서비스 귀엽다 그래 으 으 으 으 오 으 으 으 으 으 다 호미 이거 쌈이랑 먹어 이거 진짜 맛있을거야 형이 쌈도 많이 준다고 사장님이 그래서 했거든 불맛 나 너무 맛있어 연기가 확 나서 맛있어요 괜찮지? 불에 직접 고왔네 불에 끈건데? 불에 끈건데? 불에 끈건데? 숯불내는 거 같아 근데 우리 보통은 이거 잘한다고 해서 숯불내는 거고 숯불내는 철판에다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행복해 오늘 계속 많이 찍었더라 때도ende 잠시만요 네 또 다른 뭐 ises 서로 조효기 한 말씀 금방 끈적이도 오래 붙여야 합니다 끈적이도 많이 붙여서 끈적이도 많이 붙여서 끈적이도 많이 붙여주세요 다음에는 아무것도 있네 하나 더있어 카메라가 그렇게 하자 루는 모양이 아니라 십자로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 봤을때 그래서 버려지지 않을까? 버려져 이것도 문어 같다 근데 얘는 문어 같다 밥통 준다 밥통이랑 쌀 보내준다 됐다고 무겁다고 문어 숫자가 내야되는 거 아냐? 네, 진짜 배고파 맛있어 여기 동대문동자 말아볼 밖에 생각 없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행이야 도저 주에게 음이 웃음 으 시 legacy 습게т 쇼 너무 고마워 엄마 뭐 왔어? 뭐 많이 왔다 아니 장마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감동이다 이거 혼자 고마워 엄마 됐어 됐어 너무 고마워 엄마 엄마 조심히 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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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은 족발 먹어? 음 고마워 막걸리 같이 먹으래 초콜릿 집에 사줄거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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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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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에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 드려주세요 네 막창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똥 다 먹을까? 손톱에 낄 것 같아. 벌써 했어. 이거 괜찮아. 괜찮네. 고맙습니다. 뭐 드실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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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먹자 라면을 먹자 계란을 먹자 다 먹자 단무지 씹는 중 다 먹자 바로 마늘 전복 수고하셨다 전복이 하나가 빠져있네 이걸 내가 먹어야겠다 전복 전복 맛있네 전복 이거 엄마가 왔는 거구나 맛있다 우엉국 된장국 잘 깎는다 조심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사랑 여자랑 식사와 밀스를 할 감사하여 이걸 다 보내줬어 붕오빠 붕오빠 붕 택시 귀여워 택시 지금 지나가네요 기다려 조심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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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쳐 블루베리 아름다워 그치 그치 참고로 만들어서 먹으면 돼 먹기엔 참고로 먹어서 먹어야겠어 살이 엄청나죠? 반응도 진짜 못쌌는데 비빔밥을 만들어볼까? 양파 참기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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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잘생겼겠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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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을까? 응 내가 받아볼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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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갈치 먹고 싶었어 통통하고 맛있어 어쩜 이렇게 곱게 잘 깎냐 저렇게 큰 칼로 진짜 잘 깎는다 맛있어 맛있어 응 pitches 어딘가 돈 Johan 너렌라랑 드디어 pet Balance 모든게 다 Nevertheless 대단하옵소 시청해주신 Joseph 맞아 진짜로 xo 감자 casing 어린이밋 홍고기 empresas 어린이 물을 많이 줬다 족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 지내보자 왜 이렇게 쫀득해 FNC 있구나 뭐 먹어? 뭘 못 먹어? 나 뭐 먹냐고? 아니 편식한다고 뭘 못먹냐고 아까 편식한다고 했잖아 편식이 아니고 FNC 크림빵 팥빵 마늘빵 뭐 먹을까? 나는 어제 팥빵 이거 먹었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빵 만들때 먹었던 파슬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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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봐요 그냥 크림빵 나는 못먹어 짝지가 별로 없나 으응 수고하셨으면 안하니 방금 감사합니다.